Pharmaceutical Industry에서 요새 상당한 attention을 받고 있는 Shredinger, Shredinger AI-Aided Drug Development의 선두자인 Shredinge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Bill & Melinda Gates Foundation에서도 많이 투자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. 주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급변이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. 주로 3-high stock을 얘기할 땐 Shredinger가 꼭 들어가는데 전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. 오늘은 상당히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. 좋은 인포메이션들이 많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 이 회사는 Physics와 다른 AI 프로그램을 써서 Drug Discovery를 빨리 한다는 것, 그 다음에 Bristol-Myers에 큰 컨트랙을 줬고 그 다음에 또 Illy Lily하고 $425M 컨트랙을 맺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.